좋아, 녹화 시작하고 또 노틸러스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효과를 줘야지 노틸러스 같은 목소리 낼 수 있을까? 심연에서 울리는 소리 심연에서 울리는 소리 넌 뭔가? 다른 데 내고 말하면 될 것 같아 심연에서 울리는 소리 이거 이거 뭐 음성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뭐 그런 거 없어요? 목소리 바꾸고 그런 거? 아 그런 걸로 한번 해보고 싶어 방송 좀 목소리 바꾸는 그런 거? 눈을 보시래 네 저는 스마트 키도 쓰고 그냥 안 쓰기도 하고요 저는 어떤 거 성례모사 하더라도 눈으로 돌아가죠 눈을 보수로 그릇대고 말하라고? 어 지존 수지 깡 자 저 위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 노틸러스는 날아가지고 위에서 볼 수 있거든요 어 저기 지나가네요 여기 여기 어 이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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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 없네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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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여기도 한번 보자 점프 시압 어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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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 흐흐흐흐흫 엘리스 빙이래 자 좌 다 블랙 찍고 흠 짜 자 자 뒤로 빼고 자자자 짜짜라자자자자 좋아 리시 완전 좋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암아 이럴줄 알았어 뺏겼다. 블루. 아아아... 제라스 스마트 쓸라 했는데! 아악! 거리지 말고 스마트 쓸껄. 괜찮아. 나 뭐 오케이. 아 이제 보니까 저 제라스한테 예전에도 나도 블루 뺏겼던 것 같은데? 여러분 예전에도 나 블루 뺏겼던 기억이 있는데? 저 똑같은 제라스였어요. 저 아이디였던 것 같애. 어쩔 수 없지 뭐. 와드가 안되있는걸 어떡해. 내 탈 안이십니다. 서포트. 서포터. 그래 서포터를 가자. 방플이라고? 아 그런가? 그럴 수도 있겠다. 어 좋아. 우리 바텀 좋아. 왠지 그럴수도 있을 것 같은데? 는 탑. 갱. 어.. 치에트먹을 하자. 텔 아니지? 블라디 천천히 오세요. 네. 템 타고 천천히 오세요. 천천히 오세요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 오세요. 천천히 오세요. 천천히 오세요. 천천히 오세요. 먹었다. 좋아. 좋아. 깔끔하다. 여기서 리콜 살래. 흠... 이것도 먹어야겠다. 아이 배불러. 허허허허. 너무 잘 먹었네. 아유 잘 먹었습니다. 아... 근데 우리 블라딘은 좀 개같겠군. 이 레벨에. 저 갱 한 번 더 당하면 망하는데. 난 딱 정말 CS만 딱 쳤어. 잠깐만! 역주 하나 더 찍었다. 이런. 나 뭐야. Q 안 찍고 역주 하나 더 찍었네? 이거 내가 간다. 퉁. 런머한테 이거 가장 나은 게 아닌데. 애들 제대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. 퉁. 이거 처음에. 블루를. 제라스가 먹음. 미시 할 때. 뒤에서. Q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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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일단은. 내가 힘듦만큼. Q로. 우리 라이너들이 좀 더 힘들 수밖에 없지. Q로. 나는 이렇게 살릅니다. Q로. 라이너 경험치. Q로. 제꺼죠. Q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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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어. 대응 늦다. 컨뎀 꽂아야돼 이거. 하고 싶으면. 자. 저도 하나의 선택을 좀 해봅시다. 이게 저한테 좀 큰 선택인데. 5레벨에 이거 샀고. 2등 못 보면. 조금 힘들 수 있어요. 야 그래도 카르마라서 그런지. 별거 못하는데. 바루스 34개. 베인이 훨씬 잘 모르고. 와 시야 너무 좋은데. 지금. 이건 뭐 한가닥 해야겠다. 여기서. 경험치같이 먹으면서. 경험치 갱킹. 워밍을 올듯 말듯 하네. 아. 저는. 와드가 없는데. 뭘로 하는 거야. 두 번째 여기에 와드가 있나. 거짓말이야. 글로 지금. 니무래. 아. 착하다. 니무. 아유. 쿨해. 쿨해. 쟤 뭐야. 매니저 없나. 매니저 없나. 간퇴 간퇴 왜 저런거 더여 일단 6레벨 좀 찍어야겠어 불로 혼자 먹었는데도 6레벨이 아니야 너무 됐다 오오 이거 먹고 먹고 감 흠 솔킬 라이너 솔킬 내는데 요즘 도 같은거 같애 미쳤나봐 정글러 주제 감히 정글러 주제 라이너 솔킬을 내다니 흠 예아 돈 많이 벌었다 나 그래도 망한거치고 괜찮은게 있죠 제법 나름 조금 조금 어느정도 약간 리를빗 고고고고고고우 뛰어 뛰어 고만 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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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아 에라 뭔시러이야 죽었다 봉봄이 아 타운스 지금 짜증나네 고만해 와 얘들 일본배가 너무 좋아 아 타운스 때문에 너무 헤맸다 중앙에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뭐를 됐다 우리 블라딘 잘 데려왔고 아깝다 아깝다 형이 간다 이번에 궁도 있어 얘 잡자 아 저기 저저저저 어 아우씨 나 쫄았는데 용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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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줘 티티티티 오케이 자 좀 맞아주면 안 될까?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여러분 카르마 저거 뭐라는 거예요? 라스란티 모시기 어디나라 말이지? 저기 외국 뭔가? 와 뺏겼어 어데칼저 파밍에 이 상신호 생겼죠? 제라스가 더 많아 개소리라고요 그냥? 별도 없어? 라이어웃에서 만든거라고? 그렇구만 진짜? 자 엘란 티리비요 틱이라고 인도 개똥 챔피언 뭐야 누가 뭐가 진짜야? 님들 어... 워닝 메이데이 메이데이 나도 갈게 나이스 플래시 깔끔한데? 람먹하고 블라디 람먹하고 노티론다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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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라스 피상황이 별로군 엉 엉 엉 앗 썹인데? 내가 먹자 흠 야 이 오버파밍하지 말고 미드는 살 밀지 아 엉 흠 도움라 툭 툭 엉 엉 엉 엉 우리 바텀이 지금 많이 앞서가는 것 같거든요 상대 변보다 이거 에서 나오는 캐리력을 믿어봅시다 그 자들을 찾아라 그 자들을 찾아라 꺼 꺼 싸앨란 모시기 밀자 센 노궁 센 노궁이라서 방금은 바텀 온거에요 이게 센이 궁있으면 제가 정신나가지않은 이상 안갔겠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너를 기억하라 데드있니? 있구나 있구나 얼른와 요하니 쿨이다 아 스마니스가 쿨이야 2초 늦기 시작할걸 리시 리시 하드리시 감사요 람모스 람모스님 하드리시 감사요 이러겠다 일단 지금 되게 잘 키고있죠 힐도 2킬에 이정도면 캐리 비스무르하게 하고있어요 초반에 그리고 오오오오오오 뭐지와 내가 갈게 아니 이건 올 힐은 없는데? 너무 좋아 지키는데 무죄될기 전에 없잖아 쟨 어디까지 깝치나 한번 보자 거기까지군 나 일단 레드 좀 먹고 좋아 쾅 붕 팡 와 시가 벌써 한 시야 자고 일어나면 회사구만 정말 슬프네요 바텀의 CS 괜찮고 미드에 있어야겠다 센이 뭐랑은 안가져 뭐 트롤하고 싶으면 뭐랑 갈아요 근데 잘 안가져 지켜야 되는데 모데카이저님이 와줘야 되는데 얍 나 화났다 하면서 여케잇 나가요 이거 킬 났면 좋고 다행히 자 누가 하나 끌어요 스킬입니다 바루스 좋은데 바루스 하드캐리 감사해요 어 하하 바루스 하드캐리였다 키드 리니쉬 지존 쩔었고 너도 죽자 다 죽는거야 우리 기쁘니 우리 기쁘니 우리 기쁘니 여러분 좋지 않아요? 찍었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 아니 파워 내가 받아주고 있어 너 살 수 있어 희망을 포기해야 돼 희망을 끌는 로치마 그래 안녕 살려볼라 했는데 욕먹네 얘들아 영혼 안된다 스마 잘쓰는 정글러 놉니다 바이오 바이오 수고하셨습니다 바루스님 예어어어 가자 구른다 부트도 릴스다 나다 재킬요 칼 칼레 템좀 뽑아야겠다 템좀 어어어 도망가 도망가 제다스 노궁인데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야 나 노데스 3킬 60데스 6어씨 이번에 KDA 딸 제대로 지르겠군 일단 블루도 내꺼 역시 초반에 말려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어 이건 쉔이 오버인데 이런걸 올려야되는데 이거 내가 잘 풀려서 이대로만 끝이 난다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망하고서도 네 그 바루스님 거 그러시면 안되는데 어? 모른다 애들 모르면 죽어야지 뭐 어 레드다 야 실드랑이 쩌니까 딜라 야이 그만 괴롭혀 너 딜 아프다 그만 괴롭혀 힐링하니 쩌니깐 딜도 안들어와 어차피 서포터 카르마이긴 한데 압니다 너넘excuse 페루스님 아하니깐 암살깐소 아깝소 암살깐소 엔살깐소 암살깐소 잃삭 마다하겠지 뭐 밀었고 안머징 미안 자 사무스 안맞은 오오 감 하하하하하하 오라클 먹어 임마 그걸 그런거지 말고 오라클 수 있는 저런 호틀 안할거 아냐 레드먹고 된 레드먹고 되요 저 솔라리 자 슬슬 바론 생각하고 이거 가면 되겠네 이제 보니까 디지슬레이어 저분도 예전에 많이 봤던 아이디인데 잘하네요 람머스 지금 템이 아무것도 없는거에요 저거는 산타에 도움이 될 턱이 별로 없죠 레벨도 낮고 정글러는 레벨이 깡패인데 쟤는 그것도 낮아요 게다가 템도 저러니까 나는 이미 솔라리 까지 나온 상태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죠 같은 정글러끼리 이거 그냥 요거해도 되겠는데 대놓고 없잖아 좀 대 어 World 아 이처 voitureוע..? 아이 바닥 안맞아야됬네 아군을 다녔어 이것은 적ancheatoire 흑쌍쥬 죽였어? 아이고야! 하하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잠시만 카라 왔니? 동동동동 단단하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내가 바탕 갈래 제 것입니다!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내가 할게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나 짱 빠름 다이아 공기 챌린저요? 이렇게 해도 챌린저는 힘들걸요? 거긴 공기가 달라요 애들이 너무 잘해 여긴 다이아 공기인데 거기는 진짜 달라요 요즘 내가 좀 그냥 잘 풀리고 있는 거지 이렇다 해가지고 챌린저 갈 수 있는게 아니에요 야 이거 찢었다 아 큰델 맞았으면 더 좋은데 챈궁 아 모르겠구나 안타깝다 터델 인가보라 끝났다 터델 인가보라 터델 인가보라 와아 이 데미지 모두? 깨무치 오케이 검탱말레 오케이 이겼다 승리 네 자 여러분 점수 몇 점 받을까요? 어디 몇 점일까요? 3점 예상해봅니다 3점 제 점수는요 3점 오우와우 허어어 5점 네